아이씨 엄청 아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큰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한다 자 오늘 gtm5 미차의 LTS입니다. 미차가 만든 레이스만 해봤지 미차가 만든 라스트팀 스탠딩은 해봤나? 엄청 안했었죠 자 오늘 같이 컨텐츠 진행해볼 스트리머분 두 분 모셨습니다 김박사님 알벨도님 반갑습니다 유튜버 겸 스트리머 두 분 그리고 박렘 누도빅 저펄이는 아는 동생으로 같이 아는 동생의 게스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차 LTS는 레이스를 하면서 RPG를 피하는 RPG 쏘는 팀이 있고 레이스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찌보면 레이스의 연장선인데 자 한번 가보죠 팀은? 야 으아아아아아 개꿀팀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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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희가 쏘는 팀이네 우리가 방해하는 팀 어디로 오는거지? 오 좋다 어 온다 riots fruits 뭐야 어디에서 있는가? 오오오 아 오케이 Ο게 오케이 오케이 와아 뒤로는 못가나? 야 근데 우리 안돼 맞았어 우리 바로 앞에 오면 맞추기 너무 쉬울게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맞추기 어렵다 아니 근데 이 쪽으로 오면 되게 맞추기 쉬울거 같다 어 온다 온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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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야해 예측ukt 뭐야. 뭐야. 야. 피했어 뭐야 뭐야. 김강사 왜 죽어 약 뭐야 끝이야? 벌써 끝이야? 끝이야 설마? 이제 당신들 다 죽었어 아 설마 헬기냐? 와 calend. 으아아앜!!! 야! twenty tellementgression 왜 이렇게 못맞혀! 어 뭐야 x 3 왜 이렇게 못맞혀?! 야! 쟤네 못맞혀! 야! 얘네 못맞혀! 우리가 이길 수 있어! 끝이!!! 그렇지! 오.. 안죽어! 안죽어! 막타!x3 아.... 알벨도.. 알벨도 에임 너무 쿠리쿠리쿠리쿠리쟎나아 아 또빅이 또빅이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렛츠기릿 야 이쪽으로 가는거야? 아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시작해본 벌써 맞았어 야 벌써 맞았어 나 벌써 맞았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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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야야야 여기 위험하다 여기도 위험하다 점프 벽타기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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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이거 위험한 구간이야 위험한 구간 간다 피스 점프 와 왔어 왔어 대졌다 대졌다 잘가라 아 아 아씨 혼자 남았거든요 아 왜 나 혼자 남았어 뭐야 야 우리팀 뭐야 아니 니네 너무너무너무하자노 뭐라구요 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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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에임 너무 좋아 야 이거 어렵네 코브라 어렵네 아 개어렵지 어렵다니까 이거 아니 갈아버리꺼거든 자아 이 캠 이 캠 으아 야 야 와 자비없다 와 진짜 자비없네 아 노멀씨 저펄이 아 저펄이 나이스야키 저펄이 빠껴면 좋아 랭게임이야 저펄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저펄이 확인 저펄이 랭게임 확인 저펄이 랭게임 확인 저펄이 형 나 프로게임 할거야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때문에 예측샷 가능해 난 마음을 자꾸 빨간색만 해 아 나 이거 싫은데 야야야 페이크 보여주자 페이크 오케이 맞았어 맞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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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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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빠셋 아까비 좋아 코브라가 더 죽이기 쉽지 야 스나이퍼 들어 차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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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야 들어가게 해 들어가게 해 야 또또미기 아 또또또 또또 영도야 니가 있어? 니가 내가 있어? 진짜 너무 너무 듬직하다 박넴 박넴 이리로와봐 박넴 이리로와봐 박넴 이리로와봐 왜왜왜 야 시가 없어 시가 없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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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죽였다 죽였다 적발 죽였다 개꿀 적발 죽였고 야 뒤로 온다 뒤로 쟤 뒤로 온다 와아 야야 저거 뒤로 오냐 와아 뭐야 어떻게 뒤로 오지? 어떻게 문어 그로 오지? 야 이거 이게 있는 줄 몰랐네 뭐 또 있어? 오케이 얼굴 보인다 얼굴 보인다 뭐야 뭔데 알베드 뭔데 잠깐만 뭐야 뭐지 설마 야 망했다 망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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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베드 잡혀 오케이 오케이 패스 아아 박넴이 아니 저 안쪽에 히드라 있어 히드라 오케이 박넴이 오케이 벨도 땡큐 벨도 땡큐 아 나 한대 맞았어요 아니 reunion 아 괜찮아 한대 괜찮아 염도야 자 우리 간격이 너무 좀 가까운 것 같아 어머머머머 오우 어 더빙워 더빙와 오오오~! 까짱! 오케이 베일도 아웃 자 보자 뭘 해? 뭐가 어 철마 천천히 가야되 천천히 어기이이 로디 박리아이 간다 간다 정면 좁이다 종퍼는 승리한다 어딨어 오케 확인 간다아아아 어 오케이 확인 아니 아니 흰색이라서 안보일걸 흰색이라서 안보일걸 오 어 까비 야 이 멍청아 아니 아 내 운전 너무 구리구리 구리잖아 아 아 아 까비 아 까비 아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꼬라 박아버리려고 꼬라 박네 말라 했는데 아 아 터트려보자 저펄이가 진짜다 우린 다 낚시야 그렇지 저펄이 혼머노지 인정 오 뭐야 저펄이 뭐야 와 혼머노 죽었다 혼머노 컷 혼머노 컷 어 어 어 언제와 얘네 언제와 오케 왔어 왔어 하하하하 쟤 못넣었어 쟤 못넣었어 쟤 못넣었어 야 개꿀이야 개꿀이야 고맙다 박넴 너 덕분에 내가 여기다 놀수있었나 빨리가 아 까비 알베리도 벽타기구 알베리도 벽타기구 확인 속도 줄이고 나 한 대 만지면 죽지 안중일거냐 나 한 대 만지면 죽는다 맞잖아 야야야 알베리도 느리다 알베리도 느리니까 조금 오케이 오케이 야 알베리도 개피해 알베리도 개피해 맞아 와 까비 아깝어 와 잠깐 알베더 뭐야? 히드러 탈거야? 레이저 탈거야? 타라 타라 한번 타봐라 어디지? 몇시냐? 오케이! 아홉시! 오오 스라이퍼 쏴 스라이퍼 야 쟤 운전 못한다 쟤 내걸여 끌려 배공단차! 쟤 까 아 무승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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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깝이 어우 벨도 잘하는데? 벨드아야, gta에 700시간이라고? 형 1200시간이야 안맞아 안맞아 어? 아니? 아니 스쳤는데? 스쳤는데? 아닌데? 저 사이다!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빨간색 맞아 야아아아아아 Hence 아 자 죽지마 이거 한대만 주면 죽어 어 어 박넴 자살했다 박넴 나 죽이고 자살했다 잠깐만 잠깐만.. 어, 저퍼리 뭐야? 오케이 다 죽어요 아 오늘도 역시 내가 dta 1200시간 했지만 거기서 한 700시간은 관전만 한거같에 느낌이 도비가 그냥 꼬라 박아 그냥 그냥 프로펠러로 야 꼬라 박으면 너 감당 못할텐데 야 또 벨도한테 치면 안된다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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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미터 내려가 아 이거 그렇지 지금이야 꼬라박아 호랑 막아! 터빈아 앞으로가! 미쳐내려가! 야 김박사 언제와! 김박사 언제와! 뭔소리 야 김박사 태워줘라 헬기 태워줘 뭔소리야 야 영도 설마 와 신종 트롤 소환사 한명이 게임을 나갔어 탈추 탈추 김박사 리포시어 설마 설마 도비가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다 마지막! 야 깔아 깔아 깔아버려 깔아버려 도비가 내리면은 도비가 애매하다 무승부 무승부 진짜 무승부야 니네 패자떻지 와아 근데 끝나서 게임이 와 나 랭킹 2 이뿐이다 이파리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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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아 김박사님 리포트 지금 갈게요 와 와 알벨도 뭐야 와 6킬이야 6명 죽이고 6번 죽었어 이거 이거 나로바이오던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온거 같은데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재밌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배그할사람 구독눌러 누르라고 빨리눌러 빨리눌러